쥐와 같은 포유동물 대신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 항암제의 독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팀은 예쁜 꼬마 선충에게 항암제를 먹여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용해 항암제의 독성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쁜 꼬마 선충은 길이가 1mm 정도인 작은 생물이지만 유전자의 40%가 사람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구팀은 쥐를 이용하면 한 달 정도 걸리던 독성평가를 예쁜 꼬마 선충으로는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